꼬막 비빔밥과 짐 비빔 생맥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TV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꼬막 비빔밥과 짐 비빔면 깍두기 파김치 준비했어요 마실 건 캔맥주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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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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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빼 고춧가루 쌀가루 고춧가루 소금 약 1개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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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보유 절기 고춧가루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